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차가운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를 맞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때문에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본 후에 재미있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립보석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일본 순사다 나는 일본 순사다 왓다시와 니혼 노 일본 순사 대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다고 해서 왔다 대스 어서 나와라 대스 어서 여기 줄 서라 이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여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예? 저희는 그런 거 절대 모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믿질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봐라 이 봐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좋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지 자 이것 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을 수 있겠구나 예? 내가 이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놔둘 테니 한 명씩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어서 시작해라 우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어른들은 다 가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구나 이 아이만 풀어주겠다 아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저런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신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신사 복음을 모르는 거짓 장로와 거짓 목사들은 저렇게 신사에 절했어요 거짓 장로와 거짓 목사들은 신사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들이 앞장서서 우상에 절을 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신사에 절을 합시다 이거 보시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까 어찌 이 신사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소 이 성경에는 우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언제서 당신은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똑똑히 보시오 어허 주기철 목사 네이놈 너를 일본 순사에게 고발할 것이야 순사님 여기 이 주기철 목사를 잡아가십시오 주기철 목사 당신은 오늘부터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너도 같이 나와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에서도 주기철 목사는 믿음을 지켰지요 이 주기철 목사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차가운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를 맞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랩런트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까 저는 일사각오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랩런트 여러분 방금 고백한 목사님 이름이 뭐였어요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님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아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근데 물어봅시다 주기철 목사는 실패한 걸까요 승리한 걸까요 죽었는데 감옥에서 죽었는데 승리한 거야 왜 그거 나중에 부모님하고 주중에 달합방 하면서 포럼을 보세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아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죽고 난 후에 1년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로 해서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삶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오 빛이 회복되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빛이 회복되었다 빛이 회복되었다 그날을 보고 뭐라는지 알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광복절 지키는 거야 8월 15일에 오 자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나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따라 죽겠습니까 했죠 그러면서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네 글자 뭐였어 일사각오 오 일사각오 다시 따라서 해볼까 일사각오 시작 일사각오 일사각오 뜻이 뭐냐면 죽기로 결정했다 이 뜻이에요 난 죽기로 각오했어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말고 이 말을 했던 사람 성경 속에 또 누구 있는데 누굴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도 어 에스도 에스도도 일사각오 한 거야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전 세계는 흑안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저렇게 우상의 저라는 거야 왜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흑안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말해줘야 돼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 증거라고 부르신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된 랩런트는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살릴 서미스로 세우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다 들고 예배 시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 그거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할 거야 전부 다 손 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다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나 생각을 그리나 그림 일기로 기록하고 표현해 보아요 랩런트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제목 무엇이었나요? 일사 가고 예수님을 따라 죽기로 결심한 주기철 목사님이었지요 이번 주 주간 현장 교재를 보며 마음에 담은 말씀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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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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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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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